혹시 지승환 때문이야? 너 지승환이랑 대체 무슨 사이야? 불알 친구야.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? 아.. 그런가? 그럼 승환이는 친구 아니고 제 종교예요. 문재용 자리로 돌아가. 어. 밤 12시 만들면 4층 화장실 맨 뒷칸에서 누가 열고 있는 소리가 있네. 뭘 봐. 너 지금. 난 지승환이라고 해. 반갑다. 아, 제프라엘 친구? 네. 맛있어. 맛있게도 맛있어. 네가 하는 거 맛있지. 12시. 김은혜. 나 고백이란 말만 좀 더 심장했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니. 아니. 신전을. 신전을. 넌 일어나? 어. 그냥. 저는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. 그래도 지용이랑 있으면 재밌어요. 무슨 일이 반드시 생기거든. 넌. 너 영어 싫어서 약 빨로. 아니 같이 가. 그래도 서퇴해야겠어. 너 울지 마. 이 유일한 약점은 날 친구로 뒀다는 거야. 넌 완벽한 앤데 나 때문에 이리 희망이다. 괜찮아. tiles. 티aps과 토마토 앞에 올린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